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양파 고추 물 물 System 소pes 소스 이거 괜찮아요 삼겹살 아니고 차돌박이 있어요 삼겹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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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해도 되더라고 아, 좀 잘한다, 좀 잘한다 음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좀 닦는다고 하나 더 갖고 갈까요? 아, 좀 더 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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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해요? 좀 더, 네, 좀 더 잘할 거예요 너무 막 주물럭거리면 초록색 때문에 풀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만 버무려서 소금 되도록 해 주시면 되시고 그거를 먼저 하세요 괜찮, 처음에? 처음에, 괜찮 이거, 이거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뭐 하세요? 제가, 장은 장, 장이다 장은 해 놓은 거만 있고 또 조금만 있다고 하세요 안 바쁘니까 금방 끝날 거에요 된장면 거리만 끝나서 야채부터 먼저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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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려면 이거를 절로 좀 차라리 좀 올려주세요 양념세트 양념 양념 sehr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고춧가루 볶음밥 찹쌀떡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란 고기는 안 썰어도 되고, 썰고 싶으면 썰어도 되는데, 안 썰고 싶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그게 얇아서. 고기를 각성해 줄 거예요. 고기를 돌려주면 몇 마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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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렐라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장으로 만들어준다 마늘장으로 만들어준다 마늘장으로 만들어준다 고춧가루 어 어차피 나중에 며칠 안먹을까 근데 몸통같이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와나 봐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걸 내야겠어 불근하고 3분의 1 3분의 1 이걸 이건 3분 네 3분의 2 3분의 1 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네 네 24만 1종 네 네 그런 것들이에요 네 다 하셨어요 인 már 9 네 5 네 예 네 6 양파 고춧가루 이거 마지막에 넣는 거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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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채 필요한 사람 작은 채 작은 채 필요하신 분 채 작은 거 아직 내가 몇 장은 안 끓였다 이런 cambian 이거 다 남아줄까? 이거 다 남아줄까? 이거 다 남아줄까? 이거 다 남아줬어? 어? 네. 늦지 않음 보니 아까 하면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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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 ев arts tiger Muy bien 찌개를 약간 식히고 넣으세요 고춧가루 닭고기 넣으니깐 고기 넣어 고기 넣어 고기 뚜껑 담아 고기 딱 좀 수저를 좀 저어줘 고기 넣어 고기 넣어 고기 고기 고기를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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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